어젯밤 10시쯤 중구 부평동 7층짜리 모텔 건물의 4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등 23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경찰은 객실 벽면 콘센트가 불에 타 부서진 점을 통해로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가릴 예정입니다. 또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사하구 다대동의 활어회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